강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곧집도 있고 외골수야. 외골수라는 것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 어느 때는 들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안녕하세요. 초강만 시인입니다. 오늘 2013년 하반기 뱀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뱀띠분들한테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 뱀띠분들은 올해년에 이제 초반 하반기 이제 요거를 갖다 따진다고 하면은 초반기에는 힘들었던 사람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 운이 들어와요.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초반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하반기에 7, 8월 달만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아.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 여지껏 잘 이제 올해 초반서부터 운세가 다 좋았거든. 근데 하반기에 꼭 사과한 사람이 껴. 사라는 것은 나를 내가 잘 나갈 적에 중간에 지금 안 좋은 사람이 방해꾼이 낀다는 거거든. 내가 하던 일이선 그대로 갔다 하고 가시고 중간에 사람을 좀 이렇게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는. 그럭저럭 같은 7, 8월 달까지 넘어가고 뭐 동지달 그때는 괜찮지만 그것만 잘 넘어가면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뱀띠분들이요. 굉장히 성향이 강해요. 강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곧집도 있고 외골수야. 외골수라는 것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 어느 때는 이제 들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나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는 크게는 하지 않지. 크게는 이제 실수는 하지 않는데 이제 지나간 3제 때 많이 힘들어 그걸 겪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 이제 정사생들 47 이런 분들은 여태껏 많이 힘들었던 것을 다시 축복을 받는 해가 아닐까. 그것은 이제 올서부터는 그래도 차차 기운이 풀려져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인연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갖다가 중단하고 있으면 일을 갖다가 주는 것이고 이것도 해보라고 조언도 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맞게 너무 무리하고 욕심은 내지 말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디더 나가듯이 그런 조언이 들어오면은 그런 연을 잡아서 가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특히 이제 갑상성 같은 거 그런 것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이게 급성으로 오는 게 있고 만성이 된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정사생분들이 이런 갑상성 같은 걸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될 부분이 많더라고. 그때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지금 의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보시고 또 만일에 또 이렇게 재혼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소개팅을 한다든 뭐를 한다든 해서 내 인연이 들어오는 해년도 돼요. 하반기는 운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노력의 성공은 그 앞에 있으니까 꼭 그대로 갖다 전진해서 나갔으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의사생분들 올해 아홉수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일곱수 아홉수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요게 아홉수에서 60까지 넘어가기가 힘든 고비거든. 여지껏 몇 년 동안 넘어왔어도 그러는데 올해 아홉수라도 이제 초반 중반기가 이제 넘어 지금 중반기야 7월달이니까 음력으로 중반기지만 하반기서부터는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8, 9, 10, 11, 12. 요 때에 대해서는 내 운이 확 트이는 거거든요. 동지만 먹고 나면 아홉수도 넘어간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꼭 아홉수를 넘어 급하게 저기 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둥격하시고 항상 내 주위를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돌봐서 내가 이 상대성인데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해로운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해로운 거 같으면 간착없이 그냥 딱 절교를 하고 그래야 내가 일어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구렁이에 같이 빠지는 격이 되거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원래 안 믿고 그러지만 내가 실수가 되면 믿는 영향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던 일대로 그대로 가던 일로 나가면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내 운세가 있어서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만 하세요. 쥐띠분들, 뱀띠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올해 잘 참고 잘 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주위를 돌봐가면서 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많이 참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올해 기운이 열려 있으니까요. 꼭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뱀띠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못부터 뱀띠를 만듭시시켜oon